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태 대표님, 지난 25일 야당이 발의한 해병대 특검법 제의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 말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실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3명은 실수다, 착오다. 본인이 그걸 적극적으로 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 차원에서 이걸 색출해내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자진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이런 판단이었다. 이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자신의 의지가 명확히 상대 내지는 때로는 대중,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해석지대 내지는 해석분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이런 표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당 체제에서. 박 부원장님, 체병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정국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더 강화된 특검법 발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한동훈 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한동훈 대표죠. 대표가 후보 시절에 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 꺼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을 한번 내봐라. 아마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상설득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지난번 특검과 변형된, 실제로 확대된 법이겠죠. 그런 법을 내보자.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법을 내놓는다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일보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우리가 논쟁의 틀 또는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미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대표님.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관심인데요.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보면 어떤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다고 그 속도 조절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맹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당원을 대표하는 것은 당대표지만 또 원내 문제는 원내 사령탈압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인을 묶어서 흔히 말하는 어총에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당대표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도 한마디로 원내에서 특검법을 성안하고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의원들의 몫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가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어떤 공간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그런 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뿌릴 첫 지도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측근 위주로 인선을 가져갈지 아니면 탕평 인선을 할지 당장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고 회의인 당 지도부 구성이 구인인데 정책위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하고 정책위장 이렇게 해서 5명 정도가 한동훈 당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5대 4의 구도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으면 4대 5의 구도, 현재 상태, 원만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지도부로 가느냐 이 판단이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빠르면 월요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죠. 내일 정도. 박 부원장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지금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러브샷,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측의 관계가 순조로울까요? 저는 대통령실에 삼겹살 파티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같이 만찬을 하기도 하는데 낙선자들. 낙선자들 다 불렀죠. 낙선자들까지 불러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래에 복이 넘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선된 대표나 낙선한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는 다 내 아랫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러브샷도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호방하게 맥주를 마시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콜라로 해. 이것도 느낌이 나는 어른이고 당신 아직 어려워.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더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이 최혜병 상병 특검 관련 것이 되는 것이 원내대표의 몫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당 정치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원들의 대표인 직선 당대표가 당연히 원내대표보다 높은 사람이고 전체를 통화를 하는 거죠. 원내라고 하는 것은 당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 친융계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정치적 격렬을 갖고 계신 우리 김상태 전 대표님. 향후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역대 전당대 중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전당대에 그렇게 흔치 안 했죠. 사실상 1대 3의 그런 전쟁을 치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합을 통해서 일사분란한 집권당의 매몰을 갖추는 이 체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즉 그 말은 집권당은 운명처럼 숙명처럼 현직 대통령과 당대표가 긴밀한 협력과 협조의 어떤 그런 신뢰가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어려운 힘든 사항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행토로든지 교감을 가지고 힘검 없이 정말 당정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이 다시 바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당정관계 재정립입니다. 즉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좀 이렇게 거미 같은 그런 신뢰관계를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정말 저 두 분이 우리 국민의힘과 또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 가고 있구나. 이걸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이나 특히 기자들 국민들 우리 당원들도 그걸 걱정해요.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면서 이제 민생해난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집권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계기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어려운 숙제를 한동훈 대표가 저는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 전당대회 한창인데요. 어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9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충남 경선에서는 89% 정도인데 이재명 대세로는 확인시켰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쪽으로는 너무 원탑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51대 49로 이기는 걸 억지로 짜맞출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더 확장성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유연하게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유연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의 상승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당내 지분율을 일부러 떼내준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고요. 이기고 난 이후에 당대표로서 어떻게 중도화 전략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 4위에 머물렀던 김민석 후보가 지역별 경선 득표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첫 1위를 했고 오늘 충남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왜 낮은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한마디에 영향을 준 건가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은 특별히 기획된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아마 공황으로 기억하는데요. 김민석 후보하고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는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자체를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민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이라든가 전략적 마인더, 정책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최고위원 중에 좀 앞선 자리를 해서 당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전반적인 하나의 의견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두관 후보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서 당내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김두관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의 이 강력한 리더십은 어떤 경우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연임의 이 현실적인 내용은 절대 불변입니다.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저런 목소리는 이제 2027년 그때 대선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우리들만의 잔치로 이재명 잔치로 이렇게 계속 끝나는 이런 또 당체제 운영으로 앞으로 이제 큰 승계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이런 현실적으로 고민 어린 입장을 밝히는 건데 문제는 저런 내용을 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저 목소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계속 이재명은 90%대의 고금 지지를 받으면서 보나 마나한 전당대회 결과를 이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 이제 미주당은 이제 DJ가 가장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DJ 때보다 더 강력한 지금 현재 체제가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개딜들이 저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서 정봉주가 압도적 최고위원 후보로 가다가 김민석 후보가 판시를 확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개딜들의 한마디로 활동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미주당 내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박진영 부원장님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반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갈등 상황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논란이 있을수록 좋다, 좋은 갈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중도 확장 전략, 그리고 또 비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의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봐도 민주당 내에 노동 없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잉된 혐오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을 가지고 소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 근본주의적인 진보 성향,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대 글로벌화된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오랫동안 뿌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또 완벽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절충점, 균형감 있는 절충점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도 지키고, 그다음에 이른바 표도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 유연함, 이런 것들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균형점에서의 뭐라고 하면 그걸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게 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당대를 통해서지만 그래도 우클릭을 통해서 종부세, 이런 검투세, 이런 부분의 영역은 이건 국민의힘 보수 진정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확실한 입장을 가진 그런 영역을 보는데 그것까지 치고 도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노동, 여성, 사회, 인권, 이런 부분에 지금 민주당 우의적 위치에서 상당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 진정,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 의혹 등이 주재했는데 김상태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게 지금 아무리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미주당 입장이지만 더군다나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국회에서도 상원이에요. 상임위 중에 상원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단독으로 이런 정치적 행위를 자꾸 버려나가면서 국회가 파행되어지고 국회가 원색적으로 마타도우를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정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상급 분립이 된 이 한마디로 입법 부위에 품격이나 위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행편없이 국민들에게 저질 국회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청원청문회라는 그 빌미로 이렇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닥달없이 그냥 이런 행위, 정치적 행위가 하는 이게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것도 자당의 보사위 위원들의 그런 언정수 우위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한마디로 파행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이런 보여주는 쇼입니다. 쇼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박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여사, 모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은 예고했던 대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 없는 반항은 없습니다. 이제 초반율이 이런 사자성으로도 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법사위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디올백 안 받았으면 논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부터 저는 출발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나 김교인 여사가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문회라든가 법사위에서 만들어진 행동들이 보수 진영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헌법 26조에 있는 국민청원권이라는 헌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또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등하게 모두가 출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참에 저는 오히려 더 역으로 국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청문회법이라든가 또는 국회의회의 방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목격했다. 장 차관 인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율한 것으로 인지했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시사했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이제 미당 중심의 법사위에서 이런 청문회의 정의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그런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동한 것이고 만일 디올백 받은 게 문제라서 이렇게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이게 국회의 도리라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러면 검찰 수사는 왜 하는 것이죠? 디올백 받은 게 문제라면 그래서 문제라서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또 영부인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주기 위한 이 정치쇼를 국회의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민항 그것도 상원인 한마디로 법사위에서 이렇게 그 수많은 민생경제 해남법안들 산적해 있는 법안들은 1소위 2소위 다 넘겨놓고 지금 한여름 낮잠 재우고 있으면서 이런 정치적인 쇼만 벌이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 국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최재인 목사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그분 혼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국회의 이 참 근능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행편없어 보이는 것이니까 이런 정치쇼를 통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 영부인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소중한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에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기자회견한 것도 아닌데 검찰 조사에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을 사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사과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왜 입이 없습니까? 직접 사과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과를 의사가 했으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과 안 할 거라고 봐요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 조사라든가 경찰 조사를 앞으로 제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사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뭉개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라든가 법사위를 통해서의 정치동 놀라운 갈등은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흉측한 모습이라고 누군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 흉측한 모습의 원인 제공자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외교안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세 판이 짜여졌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님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누가 되든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지금 현재 상당히 아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큰 지금 현재 역대 가장 이렇게 동서냉전 이후에도 가장 큰 관심이에요 당연히 지금 한반도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양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죠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살상 대선 출마를 접으면서 부통령 해리스의 지금 현재 열풍원 승계는 아주 대단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너무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 사람들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일정 부분 대한민국이 판단하는 그런 한반도의 안보 협력 관계도 미국이 결코 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면서 지금 경제 민식 문제를 더욱더 탄탄하게 우리 정치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다른 나라의 외교장관이 인사를 하는데 대사가 무시한다 이게 외교적 결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견 회의 때 저녁 만찬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리영철 주라우스 대사에게 말을 걸었는데 뒷짐지고 딴척을 부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이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작은 대북 전단지입니다 대북 전단지를 남쪽에서 북한으로 보내니까 그쪽에서 오물풍선이 옵니다 오물풍선이 오니까 이제는 남쪽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 이 정도까지 확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쟁 시에도 외교관계는 지속되어야 되고 물밑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북한을 우리가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역시 왜 물밑 대화를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저는 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우리나라 이번 아세안회의에서 러브 밀착에 맞서는 안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남북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대결 근본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북한 밀착관계는 지금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상태를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도 당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죠 두 나라 다 아주 비정상적인 지금 국가 특히 지도자의 국가 운영 체제가 국제사회 실서 국제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많은 민간인 희생과 또 도발을 통해 가지고 유럽 지행을 갖다 뒤흔드는 그런 이업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 푸틴을 가장 중국도 그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걸 북한이 팔 걷어붙이고 도우면서 그렇게 해서 러브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도 지금 이제 뭐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좀 소원해졌던 미국하고의 그런 안보 동맹적인 관계를 이제 아주 탄탄하게 회복시킨 마당이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새롭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애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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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